알기 쉽게 풀어보는 손바닥 경제 시간입니다. 임대 사무 공간이요. 공유 오피스 시장이 최근 3년 사이에 3배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실 구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자니 밖에서 일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공유 오피스와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공유 오피스가 아직은 좀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공유 오피스라고 하면 기존의 사무실 같으면 혼자서 이렇게 다 사용했다면 건물 전체나 또는 한 층을 장기 임차를 해서 쪼개서 나눠서 사무실을 만든 다음에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소사무실이라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소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무실 공간 각자 사용하고 회의실 정도만 공용으로 사용했는데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회의실 정도가 아니고 각종 편의시설들, 쇼핑몰, 촬영 공간까지도 다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트워킹도 강화돼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공유 오피스가 3년 사이에 3배나 급성장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나요? 층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없는 1인 프리랜서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물론 1인 프리랜서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의외로 대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소호, 스타트업 기업들, 1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돈이 없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외로 기업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공유 오피스 시장은 뜨는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은?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분기 기준으로 서울 내 공유 오피스 지점이 174개입니다. 그래프도 나오겠지만 2010년 2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2017년 말 대비 60% 정도 성장을 했고요. 2015년 말 기준으로서는 3.6배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한 4개 정도? 신규 업체가 4개 정도만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연 한 10개 업체 정도가 급성장하고 있고요. 10개 이상 지점을 낸 대형 업체들도 지금 7곳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상태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오피스랑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오피스는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외국 선진 기업, 외국이 먼저 좀 발전을 했거든요. 200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업 붐이 일어나고 글로벌 붐이 일어날 때 외국에는 먼저 시작을 해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호 사무실이라고 해서 그냥 사무실 공간 정도만 공유하는 개념이었다면 최근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보면 이게 단순히 공간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 커피 제공, 맥주 제공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화해서 업무유연성이라고 하죠. 국내에 있던 분이 뉴욕으로 출장을 가면 뉴욕에 있는 지점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쪽에 있는 이벤트도 이용하고 이런 굉장히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이게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이 공유오피스 이용을 늘렸다. 이런 분석도 내놓더군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이게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주 52시간을 도입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의 유연성, 집중성이 중요하게 되고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기존처럼 사실은 기존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출근하면 담배도 피고 커피도 먹고 업무 시간 외에 활동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 되죠. 52시간 안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고정비를 줄이고 사실 기존 회사를 유지하다 보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서 구축비도 들어가고 월 임대료도 들어가고 기간 또 한정이 되는데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다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연하죠. 한 달 3개월 단위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 구성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었거든요. 월 아벨이라고 워크와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그냥 한 군 회사 이렇게 출퇴근하기보다 노트북만 들고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업무만 하면 되니까 이런 트렌드와 맞물려서 주 52시간과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공유오피스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해외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도 공유오피스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때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공유오피스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업체별로 다른데요.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게 비업체 같은 경우는 지점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이 업체는 국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점은 없는 업체예요. 국내에는 국내 1위 업체인데 12개나 있고요. 최근에 13개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지점도 많아서 유용한데 또 글로벌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해외 출장 갈 때는 다소 제약이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업체를 보면, 글로벌 업체를 보면 조금 이따가 자막이 나올 텐데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넘버원 업체입니다. 3개 지점이 163개나 되죠. 그런데 국내는 앞에서 본 국내 업체보다는 국내 지점은 좀 작거든요. 그런데 통계 자료가 최근에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업체도 한 10개까지는 늘렸거든요. 그런데 국내 업체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해외 지점이 163개로 굉장히 많고요. 사용 시간은 또 24시간에 계약 기간 또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굉장히 유용성이 강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출장을 갈 때는 아무래도 해외 출장이 많은 분들은 이런 글로벌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좀 유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굳이 해외에 나갈 일이 없다고 하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굳이 글로벌 업체가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 오피스를 사용할 때 어떤 점제를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위치도 천차만별이고요. 지점수나 가격, 특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사실은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좀 알아보면 업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A 업체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사무실 한 공간을 사용했을 때 71만 원인데 이게 1인 기준입니다. 1인 기준으로 71만 원이고요. 2인 기준에서는 130만 원. 한 50인 정도 사용하려면 한 11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만만하지 않아서 내가 필요한 공간, 위치에 맞춰서 가격이 적정하냐를 충분히 따져서 무턱대고 이렇게 계약할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런 점을 따져서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C 업체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별로 임대료도 다르고요. 위치도 다르고 서비스 세부한 내용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비교 분석해가면서 과연 나한테 맞는 공유업체가 뭐냐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계약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상가 투자라든지 상가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공유 오피스도 하나의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공유 오피스 보면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작은 사무실 하나 개인이 렌트해서 공간을 좀 나눠서 이렇게 재임대료를 하면서 수익을 올렸는데 최근에 유행하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서울역 앞에 보면 옛날 구 대우 빌딩 같은 경우도 공유 오피스 업체가 A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한층 임대료가 개인이 임대할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텔도 분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공간을 각각 개인에게 투자를 받아서 분양을 해야 되죠. 물론 그런 상품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라고 하면 원칙에 맞게 변형된 상품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상가면 상가지 이렇게 좀 왜곡된 변형된 시장에 이렇게 투자, 개인이 투자하는 건 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대형업체들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실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14층에서 38층까지가 사무실 공간인데 56%가 공실이거든요. 그래서 롯데 물산 측에서도 이 공간을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업체들이나 공간이 큰 업체들은 서비스 자체가 다르거든요. 거의 호텔, 카페식으로 굉장히 고급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좀 따라가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잘못 투자했다가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하면 대형업체들한테 고객을 빼앗기면서 오히려 공실이 생기고 하면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가 많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개인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방금 자막이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 사무실 공간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사무실 공간만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소호 사무실 잠깐 사용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옆방에서 전화하는 소리 들고 이런데 최근에 나오는 공유 오피스 같은 건 소음 방지 차단은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일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세미나 공간뿐만 아니라 쇼핑몰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개인이 꾸미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이 꾸미기보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 커뮤니티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자기 입장에 맞춰서 내가 다 꾸미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은 단순히 사무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오피스텔 하나 이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쇼핑몰이나 촬영 기간 소음 방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공유 오피스도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 오피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